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5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나들목 인근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트럭 차량과 승용차가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